이 언니가 원래 좀 바꾸잖니 넌 앞으로 뭐 할거야? 다음번엔 코디 약간 높이고 눈도 살짝 찢을까봐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은 없고 궁금한 건 많아 명심해 넌 절대적으로 친구지 애인이 아니야 아무런 미래라도 자유롭게 떠들어야 될 수 있다는 건 좋은 거 아닐까? 그렇다고 집을 나가? 그걸 자유라 그러네?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야 학교 다닌 너희들이 제일 친한 사이였잖아 예전에 친한 사이였다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? 그래서 현재 너한테 중요한 건 뭐야? 가자 얘들아 빨리 와! 우리 나중에 어디 무인도 같은 데서 이렇게 모여서 하면 죽겠다 떨어뜨리지 말고 꽝 불어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자야 우리 우정 위진희들이 어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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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! 나 너무 부른데! 어후! 너무 예쁨! 거트 예상 시가 정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